소문의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투, 이 시간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쉬어가고 있죠. 그래도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어떤 소문이 돌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의 소문, 로봇 전문가 사회이사로 내정한 삼성.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갈까요? 삼성이 신임 사회이사로 로봇 전문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보시면 삼성이 얼마나 로봇의 진심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로봇 MANA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죠.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뉴스들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에 벤처 투자 11조 원 규모로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의 투자 자금이 쏠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도 정말 로봇의 진심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로봇 관련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다음 달 전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로봇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로봇 전문가를 신임 사회회사로 내장함에 따라서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로봇 산업 MNA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일도 삼성로봇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일정상 모멘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성로봇 관련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IT 디바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의 보핏, 보핏 시제품과 관련해 조립과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았던 이력이 있는 이런 삼성전자 로봇 모멘텀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부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봄에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2월 초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삼성로봇주 중에 한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믹THK라든지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상당 시세를 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한번 저가 매수세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29,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심을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로봇 관련해서 로봇주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인탑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9,9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워낙에 위원님께서는 로봇주를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알소포트 이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AS를 한번 받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시세 놀랍더라고요. 두 자리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챙기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 알소포트 같은 경우는 매몰대, 저항대에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강한 시세가 나오고 음봉전환을 했기 때문에 매독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소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의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상당 시세를 내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게 되면 직전에 매몰대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5,500원 부근에서 밀렸기 때문에 좀 단기간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 좀 익절로 가져가는, 그리고 눌림에서 다시 한번 리반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제가 또 재추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를 또 시원하게 뚫어냈죠. 전량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챙겨가도록 하고요. 혹시나 다시 조정을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볼게요.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제시를 해주시고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폭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오늘은 눌림을 주고 있는데 신규 매수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DSC 같은 경우는 지금자리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나 모멘텀,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이중 모멘텀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고, 다만 오늘은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추세 이탈 없이 상승 흐름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규 조건도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 보시게 되면 11선, 11선 지지 라인만 좀 체크를 하시고, 11선에서 리바운딩 나올 시 다시 한번 4천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의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지 라인 11선 참고를 해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새로운 또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트 받아볼까요? 자, 오늘도 인공지능 AI네요. 의원님, 최근 시장 정말 이쪽밖에 볼 게 없는지, 또 바꿔 말하면 정말 그동안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 워낙에 바닥에서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종목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다만 이럴 때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가격적으로 1월 달에 시세를 내고 상당히 또 낙폭이 과도한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MWC, MWC의 키워드가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한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매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지난 12월 초에 추천을 드려서 50% 가까운 단계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다시금 주가가 빠진 눌림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요새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기반의 지능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회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에서 올해도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또한 지금 26일 개막하는 MWC에 참가를 하는 이런 회사인 만큼 MWC 모멘텀과 함께 AI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눌림의 구간에서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차트 모임사의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차트 모임사의 최근에 우상현출 추세를 돌려놓고 이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4만 2,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4만 8,000원, 손절가는 3만 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인공지능 AI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오늘의 종목 크라우드웍스 받아보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만 8,000원 설정하면서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무료방송을 한참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혹시 방법 있을까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네, 무방 참여 못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밴드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방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방송시간에 제가 못한 이런 부분들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정된 시간보다는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록밴드가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